다이어터들이여 이곳으로 오세요. 다이어트의 고단함과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샐러드 전문점. 다이어트 음식편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박수. 다이어트 음식의 전문가이시죠. 이곳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이어트 음식하면 이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. 샐러드. 짠 짠 짠 짠 짠. 보통 샐러드 하면 배고프다. 양이 좀 적다. 그거 먹고 되겠냐. 근데 이게 양도 굉장히 많아요. 묵직하고요. 앞에 보이시는 것은 갈릭 시림푸. 갈릭 시림푸. 버터 시림푸. 아이들이 많이 좋아합니다. 아 예. 새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고.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은 소고기 스테이크 샐러드입니다. 고기. 보통 샐러드가 맛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드시잖아요. 그렇죠. 저희의 모토는 맛있고. 맛있고. 맛도 있고 배도 불러야 된다고. 네네. 아 맞아. 획기적인데요. 기본 재료는 물론이고 소스도 다양해 맛과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샐러드. 그러면 사장님 말을 잘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제대로 먹어볼게요. 네. 맛있게 드십시오. 네. 소스를 골고루 뿌려 볼게요. 흑임자. 흑임자. 샐러드도 저거 다 먹으면 배부르겠는데. 그럼요. 이 또 이 새우랑 계란을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배부르겠는데. 네. 소도 풀밥 먹고 막 500kg씩 나가는데. 그러네. 그렇죠. 엄청난데 이게. 중간에 자몽이랑 새우랑 양상추. 중간중간 채소가. 그래서 녹즙이 나오겠네. 소스가 굉장히 입맛을 굉장히 자극하네요. 음. 야 이거 새우맛. 새우 굉장히 좋다. 괜찮네. 야 이거 무조건 찰빨이지. 이렇게 먹으면. 와. 자 이번에는 소고기 스테이크. 이런 소고기의 샐러드.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고기야 고기. 단백질 거쳐. 지금 배가 차올라. 왜지? 정말 이거 먹으면 밥 못 먹을 것 같아요. 사장님 말이 맞네. 맛있고 양만. 샐러드. 이제는 맛있고 배부르게 즐기세요. 배부르게 즐기세요. 곳곳, 내장, 내장. 쥬제트, 구경 Carnegie homeowners. 샐러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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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자는act bed. 샐러드. 샐러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